이번 시간에는 이 시맨틱 UI를 이용해서 이 매뉴얼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메뉴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직접 해봅시다. 그때 사용되는 것은 Sidebar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Sidebar Sidebar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Sidebar를 사용할 때는 이런 코드를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카피해서 가져가보죠. 카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나오고 이 바탕 화면을 누르면 다시 사라지고 이거를 해볼 거고요.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코드가 사용이 될 건데 이거는 제가 짠 이 코드는 지워버리고 다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을 include 시켜주시고 혹시 body 태그에 padding 값이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이 사이드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i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 클래스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꼭 여러분이 사이드바를 할 때 사이드바에 위치하는 것이 꼭 메뉴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메뉴를 많이 씁니다. 사이드바와 메뉴는 별개인데 이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 밑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이드바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메뉴 영향을 받아서 각각의 항목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고 그 클래스 값의 실제 내용은 숫자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이드바를 사이드바가 열렸을 때 음 컨텐츠 영역 자 여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사이드바이고 이 부분이 사이드바가 아닌 나머지 영역이 컨텐츠 영역이거든요 바로 그 컨텐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렇게 내용을 넣고 클래스를 푸셔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hello world라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world가 나오고 사이드바는 안 나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사이드바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자 visible 사이드바 can be visible on the page 즉 페이지가 열렸을 때 사이드바 기본적으로 열려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카피해서 사이드바 visible 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이드바가 열려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사이드바가 열리고 닫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usage로 한번 가봅시다. usage로 가면 기본적으로 사이드바의 가장 기본적인 그 페이지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이드바의 컨텐트는 ui-sidebar라는 클래스 안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바를 눌렀을 때 나머지 컨텐트 영역은 pusher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이드바를 가지고 사이드바를 어떻게 동작시킬 때는 사이드바의 엘리먼트를 jQuery로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사이드바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사이드바를 열리고 닫히게 할 때는 toggle이라는 것을 요 첫 번째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pusher에다가 제가 의미 없는 텍스트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글씨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버튼 그리고 ui에 버튼 이렇게 생긴 걸 넣었고요. 메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리로드해서 여기에 visible을 없앨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사이드바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메뉴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서 사용자가 사용자가 저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이드바를 키우면 됩니다. 자 우선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거는 것부터 해보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되니까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벤트를 걸고 싶은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여기 있는 메뉴 버튼이죠. 그래서 id는 메뉴라고 하고 메뉴에 클릭이라고 한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문법을 몰라도 그대로 메뉴 id 값이 메뉴인 태그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경고 hi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클릭하면 hi 가 뜨죠. 즉 이렇게 하게 되면 메뉴를 클릭했을 때 hi 를 실행시켜 라고 우리가 얘기해 놓으면 브라우저는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품이고요. 자 두 번째 부품은 우리가 사이드바를 열고 닫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구글 검사로 들어가셔서 콘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여기다 입력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보고 있는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웹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죠. ui sidebar 저기에다가 이벤트를 걸어보겠습니다. esc 를 눌러서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ui의 sidebar 자 이거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그리고 .sidebar 라고 하고 t-o-g-g-l-e 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sidebar가 켜지죠. 다시 하면 없어집니다. 토글이라는 것은 한번 누르면 이 상태가 되고 다시 누르면 저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토글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글은 실행할 때마다 닫혀있었으면 열리고 열려있었으면 닫히고 하는 것이 토글입니다. 만약에 이거 닫고 싶다. 명시적으로 그러면 요거를 hide로 하면 닫히죠. 다시 누르면 이미 hide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죠. show하면 열리죠. 다시 하면 이미 show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토글이 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요기에다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UI의 sidebar에 대해서 클릭 sidebar에 대해서 sidebar를 토글 이라고 하고 리로드한 후에 잘 동작하는지 봅시다. 자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것이 바로 sidebar 기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sidebar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뭐를 볼까요? 자 여기 예제로 가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네요. 왼쪽에 sidebar를 놓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오버레일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올라타죠. 푸쉬를 하면 밀고 스케일 다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 상태에는 뭐 이러이러한 상태에서는 되고 어떤 상태에서는 안된다 이러한 표들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장면 전환을 할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밀어내죠. 원래 있었던 컨텐츠를 원래 있었던 컨텐츠를 밀지 않고 위에 올라타는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sidebar 이렇게 하면 세팅을 트랜지션 즉 장면 전환을 오버레이 올라타는 것으로 한 후에 그리고 토그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현재는 눌렀을 때 밀어내죠. 리로드하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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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